가정에서 아버지는 육적, 영적, 가장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존재죠. 아버지의 올바른 정체성과 역할을 전수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준비 중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 포항지부 이동석 지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왜 필요한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처럼 아버지 학교잖아요. 아버지들이 모여 사는 것인데 왜 아버지들이 학교에 가야 되느냐 하면 어머니 사랑은 아이를 품고 아이를 낳으면서 생기지는 자연 발생일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학습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것이니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나는 어떤 아버지였고 당신은 어떤 아버지였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니 기독교 가정이라도 예외가 됩니다. 네, 가정 안에서 아버지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두란노 학교. 이제는 많이 알려졌는데요. 4월 1일부터 5주간 포항에서 두란노 53기 아버지 학교를 마련했다고요. 일정과 내용도 궁금합니다. 포항 5천교에서 4월 1일 토요일부터 토요일 5번 모임을 갔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학교에서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가정이라는 존재 속에서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첫째 주에는 아버지지만 나도 누군가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나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는 얘기를 하고 둘째 주에는 그 영향을 받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내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세 번째 주에는 결혼해서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네 번째 주에는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섯 번째 주에는 아내를 초청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추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5주간 시행하게 되죠. 네, 포항에서 두란나 아버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거쳐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은 열매도 많이 맺혔겠네요. 아, 그럼요. 제가 열매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늦은 나이에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족들은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 힘들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고 아버지 학교를 내가 섬기면서 아하, 이럴선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가족들의 좋은 관계를 이루었으니 지금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은혜가 있었던 만큼 53기도 기대가 큽니다. 아버지 학교 사역을 통한 바람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우리가 한 3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괴물질 때문에. 코로나로 좀 멈추고 세 번에 시저하니까. 사실 아버지 학교가 특별한 구심점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모일 때 타짐 마치고 나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스태프들은 많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은 허시학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면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또 장은 열어놓았지만 사람들이 없으면 사실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고항 지역에 새로운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가보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기대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의 아버지와 가정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